2018년 3월 학년평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때부터 이때까지 전체적인 기간 동안에 빙하의 면적의 변화이다 라고 얘기하네요. 자, 빙하의 면적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기온이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빙하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는 태양복사에너지의 반사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나에서의 열소지를 얘기하는데 태양복사에너지 반사되는 이 A의 양과 여기 반사한 양과 지구복사에너지의 양은 태양복사에너지의 양과 동일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흡수되는 이 양과 C의 양의 합은 B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대기에서도 마찬가지 흡수되는 양과 방출되는 양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이걸 가지고 문제로 들어갑니다. 빙하의 면적 평균 감소율은 2000년 이전보다 EU가 더 커다랗게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다 맞는 말이 되겠죠. 북극지방에서 A에 해당하는 값은 그랬어요. 지표면에 반사되는 이 반사율은 1980년보다 2010년에 빙하가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값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더 작았다 맞는 말이죠. B와 C에 해당하는 값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랬는데 B는 뭐냐면 지표에서부터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고 그 다음에 대기에 흡수됐다가 재복사되는 재복사율입니다. 이 값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온난화가 증가하여서 이 값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. 자, 기형, 니은, 디귿 모두 다 정답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기형, 니은, 디귿 모두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기형, 니은, 디귿 모두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기형, 니은, 디귿 모두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.